안녕하세요 생존예연TV의 신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많은 선거 문제와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용없을 선거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선거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선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선거는 존재 자체가 부정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지워져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올해 대한민국이 여러 재난으로 인해 폭망할 일만 남아있고 더 부서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부서진 후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두 다 정해진 미래이며 바꿀 수 없는 벌어질 미래입니다 벌어졌지만 벌어지지 않은 선거는 국가 붕괴와 멸망의 수많은 뇌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결국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뽑았지만 뽑히지 않은 이들 또한 국민을 기망하고 정도를 거스른 대가를 예외 없이 비참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사냥개들 또한 소태에 삶아지게 될 운명입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나서 전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 대부분은 사후에도 묘짜리 누일 시신조차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재난과 인간의 욕심에 의한 여러 파국들로 엄청난 인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누차 언급하였지만 피바람이 불 때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생존예연TV의 가족분들만은 새로운 세상에선 철저하게 부정될 망할 국가의 이분법적인 구시대적 이념에 매몰되어 소중한 가족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와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 전 영상에 언급한 대로 친일, 친중, 종북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강제 재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기록은 새로운 국가의 역사에 기록되어 새로운 제국에 천년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자될 것이며 그 자손들까지도 대대손손, 낙인과 불이익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멸망에 이르르게 한 이들의 인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후손들 또한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통일제국은 친일, 친중, 종북주의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비틀어 후대의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된 역사 기록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는 AI 국가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상황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을 결속시키며 혼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통일 한반도에 새 국가를 건설하게 될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와는 완벽하게 다를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가짜 지도자들이 각자 새로운 지도자를 표방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들의 말로는 예외 없이 참혹할 것입니다 기존 국가의 군경 조직은 새로운 지도자를 추측으로 결속되어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부시대의 종양을 제거하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바지합니다 새로운 제국 건설에 이바지한 최초의 구성원들은 적지 않은 이가 새로운 제국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대대손손 영광을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국가 재건에 성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초인류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영토와 서로 다른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체계, 여론 수렴, 검토, 결정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AI가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선거는 사라지게 되지만 AI 국가 운영 시스템의 실시간 여론 수렴 기능으로 더 폭넓고 직접적인 참전권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 다수결 절대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판별하고 걸러내므로써 다수에 의한 부당한 사회적 횡포가 사라집니다 모든 과정은 개인 소유의 전자기기와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렴되고 결정되어 실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상을 초월한 희생을 극복한 다음에 모든 재난들의 생존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 국가입니다 새로운 통일제국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예외 없이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절대 다수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억울한 일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며 갱생이 불가능한 자들은 예외 없이 강제의 재윤회 조치 될 것입니다 구시대에 국가에 만연하던 집단이기주의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재난에서 생존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새로운 인류는 지옥에서 태어났지만 후대에는 지옥이 아닌 세상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생존예연TV에서는 향후 발생할 재난에서 생존자를 늘리고 다가올 미래에 발생할 일들과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임박한 재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생존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할 사람과 시청하지 못할 사람의 미래도 정해져 있으며 본 영상을 지나쳐버릴 사람과 주의깊게 보고 기억하여 향후 재난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생존자의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개개인 개개인 각자는 감당 못할 재난이 닥쳐오는 상황을 예상할 때 자기 한 몸은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닥쳐올 상황 앞에서 자식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본 예언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가족과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운명이기를 기원합니다 생존예연TV의 모든 내용은 이념 종교 주관과는 관계가 없으며 노력이나 기도 혹은 특정 종교의 주문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정해진 미래입니다 실제로 다가올 이미 존재하는 미래는 우리가 현실을 기준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됩니다 후속 영상을 통해 모든 재난 이후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은 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생존예연TV가 대재난을 앞둔 상황에서 본 영상에 구독과 알람을 권장하는 이유는 향후 업데이트 될 예언들을 늦기 전에 빠짐없이 보시고 임박한 재난에서 가족의 생존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